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월 7일 오전 10시입니다 어제는 미국 시간으로 작년 1월 6일 미 의사당 난입 사건 1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 날을 기념해 가지고 민주당 대통령 조 바이든이 미국 의회에서 기념식을 했는데 아주 감동적인 연설을 했습니다 바이든의 명연설로 꼽힐 것입니다 그는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평화적인 권력 이항을 막으려고 시도했다 전직 대통령은 폭도들이 의회를 공격하는 몇 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라고 트럼프를 규탄을 했는데 트럼프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The former president 전직 대통령이라는 말로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우리는 정치적 폭력을 규범으로 받아들이는 나라가 될 것인가 또는 진실의 빛이 아닌 거짓의 그늘에 살아가는 국가가 될 것인가 라고 제묻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단순한 전직 대통령이 아닌 패배한 대통령이라고 트럼프를 규정했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도 어제 AP통신 인터뷰에서 이제 사람들이 악당 대통령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다시는 의회에 대한 반란을 선동하는 대통령을 선출하지 않기를 희망해 보자라고 했고요 지미 카스 전 대통령은 뉴욕타임스에 기고문을 보내서 나는 우리의 민주주의가 두렵다 선거가 도둑 맞았다는 거짓말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한 정당을 장악하면서 우리 선거 제도에 대한 불신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라고 했는데 이게 이런 데이터로서 뒷받침이 됩니다 최근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미국 공화당원 중에서 작년에 바이든이 당선된 것은 부정선거로 당선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 70%가 된답니다 작년에 있었던 이 선거는 미국 영사상 가장 투표자가 많았던 선거고 가장 공정했던 선거입니다 그런데 현직 대통령이 트럼프가 선동을 하면서 부정선거가 있었다 전자개표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거짓말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수십 건의 소송을 통해서 그것을 증명하려고 하다가 다 실패했는데도 불구하고 공화당원들은 아직도 트럼프의 말을 믿는 사람이 70%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공화당원들은 미국의 보수층이고 백인중심입니다 이 사람들의 등목은 정직성입니다 그런데 이런 황당무게한 거짓 선동에 넘어가는 사람이 70%가 된다고 하면 미국은 트럼프로 인하여 그 중심부에 있는 주류층이 타락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민주주의의 가장 큰 취약점입니다 민주주의가 선동에 넘어가면 미국 같은 나라도 이렇게 된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바이든의 연설문 중에서 가장 명언으로 언론에 의해서 뽑힌 대목이 있습니다 You can't love your country all when you win 당신이 이길 때만 조국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라는 뜻입니다 당신이 이길 때만 당신의 조국을 사랑해서 되겠느냐 당신이 질 때도 조국을 사랑해야 되는 것 아니냐 트럼프와 공화당원에 대한 점잖은 충고입니다 이것은 결과에 승복해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언론은 이게 바로 애국심을 정확하게 정의했다고 해서 이 문장을 많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겼을 때만 정의다 내가 이겼을 때만 공정한 선거다 내가 지면 그것은 부정선거다 그런데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해당되는 문구죠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이 세 번째 민주정부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역대 정부 중에서 자기가 세 번째 민주정부라고 합니다 그러면 문재인 노무현 김대중만 민주정부라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좌파가 이긴 정부만 민주정부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바로 바이든이 말한 이 명언의 하나의 증명 사례죠 당신이 이길 때만 조국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당신이 이길 때만 애국자가 되면 안 됩니다 당신이 질 때도 애국자가 돼야 됩니다 스포츠에서 스포츠 정신은 그 핵심이 뭐냐면 정정당당한 사업인데 정정당당한 사업에서 이긴 사람은 항상 정정당당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진 사람이 정정당당할 수 있느냐가 스포츠 정신의 핵심입니다 멋지게 이기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긴 사람은 다 멋지게 보이고 이긴 사람은 코멘트를 할 때도 아주 진 사람을 이렇게 위로하고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진 사람이죠 애숙하게 진 사람이 그 결과를 깨끗하게 받아들이고 승복하는 자세 이게 바로 스포츠 정신 아닙니까 그런데 문재인은 좌파가 진 선거는 비민주적이었다고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진 2012년 대선도 독재정부를 뽑은 거다 2007년 대선도 이명박 정부를 출범시켰으니까 이것도 엉터리였다 그렇게 해서 그 앞에 있었던 민주정부 김영삼 노태우까지 사그리다 부정하는 역사 말살의 독선이죠 거기에 대해서 조 바이든이 근사한 명문을 남겼는데 이걸 잘 표구를 해가지고 청와대에 그려놔야 되겠습니다 청와대에 있는 김일성 주의자 신영복 글씨 떼고 이걸 그려놔야 되겠습니다 You can't love your country only when you win 2000년 미국 대통령 선거 때 플로리다의 대표 문제를 가지고 고 민주당 후보와 부시 공화당 후보가 법정 다툼을 벌였습니다 그러다가 대법원에서 부시의 승리를 확인하는 선거를 하니까 고어가 아주 아름다운 승복 연설을 한 게 또 유명합니다 그리고 1860년 스티픈 드글라스와 에이브라함 링컨이 대선에서 붙었다가 드글라스가 졌을 때 남긴 글이 또한 유명합니다 그때 드글라스 패배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정파적인 감정은 애국심에 양보를 해야 한다 나는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대통령 각하 God bless you라고 했습니다 당신이 이길 때만 애국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이길 때만 민주주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질 때도 애국자여야 합니다 당신이 질 때도 민주주의자여야 합니다 문재인의 보내는 바이든의 메시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감정은не